소전 외모와 말투의 유효용이 앞여서가 깜짝 놀라로 만든 건 바로 그녀의 주량. 유효용은 하영의 쌍둥이 언니로도 유명하죠. 배우로서 열심히 활동 중인 혜영, 하영 자매. 그녀는 가끔씩 너무 똑같이 생겼다. 구별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세히 잘 보시면 많이 다르거든요. 다 다르니까 연기하는 스타일도 다르고요. 제가 이노모에 참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돼서 좀 많이 떨리네요.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세히 잘 부탁드립니다.